유선아와 함께하는 민유라 홈트레이닝 이 동작은 허리와 엉덩이를 강화시켜주고 골반교정에 도움을 주는 동작입니다. 먼저 허리를 바닥에 붙이고 누워주세요.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엉덩이에 힘을 주며 몸을 들어주세요. 이 동작에서 갈비뼈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. 3초 정도 버티고 등, 허리, 엉덩이 순서로 내려와주세요. 코어와 엉덩이 힘을 유지하며 10회 반복합니다. 유선아와 함께 지금 시작하세요.